가다 앞에서 국물을 흐르는 안타까웠네 그리고 호스토리 망인의 식탁 할머니는 요양롯에서 남은 녀석을 보내게 해 놓겠습니다 엄마가 가줄게요 엄마가 가볼게 할머니에게 죄가 있다면 평생 동안 자식들을 키운 죄 밖에 없을 겁니다 노인을 공격하지 않는 젊은이의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도할 때마다 무통스러운 입술비, 텅, 목선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턱도, 연도, 진레, 펜, 퓨전 프로롤라이터 민감한 피별을 위한 정밀공허설배, 진레, 펜,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낭인의 식탁 마스카라는 어디까지 지냈습니까? 저는 90도까지 꺾이는 마스카라는 처음 봅니다 너는 몇도까지 꺾이니 각오직의 마스카라 또는 100% 90도 마스카라 미리 메이드 한번 보실래요? 당긋한 당근에 오렌지, 사과, 백포도와 망고로 마무리 안 돼 안 돼 요리다 음 이 정도면 요리래요리 미리메이드 푸드를 느낄 줄 즐길 줄 사랑할 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소두를 알면 알수록 당신께 더 건강한 맛을 드립니다 소두를 아는 사람들 정정원 라이뉴 식탁 왜 배달음식 주문만 통화를 할까? 두 살 때 통화해? 책 살 때 용학교 수업 아, 텅도 텅도 배달만 왜? 그래서 요기요는 터치만으로 끝 요기요 띠고 꼭 추천해야 돼 마저 볼 때 마저 볼 때 하나 줄 때 고백할 때도 남자들은 다 보고 있다 코 끝까지 깔끔하게